와 틸란드시아 꽃이 엄청 예쁘네요 여기 화분에 그냥 올려놨고요 작았던 꽃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꽃 사이사이에서도 이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키가 엄청 훌쩍 컸네요 제가 몰랐는데 이 브로멜리아드 식물들이 은근히 물을 좋아한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냥 싸서 사왔던 아이였는데 꽃이 펴서 이제야 좀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니까 얘가 물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꽃 사이에 속에 보면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 키워서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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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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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